우리 신도, 신도의 노래는 신체를 찾아주셨을 때를 만나드리면 앞으로도 신도 많이 찾아주실 것이지요 신도, 화이팅! 자, 용서가 되었니, 아쉽게 만나볼 줄 알 수 있겠지요 여사! 시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여사! 용두사랑, 용두사랑 해당만은 격출받은 거 있겠지요 여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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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화.. 신화.. 원하는 게 참 심어 따져나와 사랑을 하려다 이나므로 묻소싶은 그리시도 보내요 아아 아아 이제 이 경우 없으면 되요 마지막 곡 어머니야 가만히 불러주세요 쉬다며 잠시만 조용히 우후 성공해라 조심조심 같이 마세요 光る丸ごさん 空の上 光る丸ごさん 空の上 光る丸ごさん 空の上 光る丸ごさん 空の上 光る丸ごさん 空の上 光る丸ごさん 空の上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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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